이거를 실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연 회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샐러드 위에 하면은 샐러드 좋죠. 망고 샐러드. 그리고 아이들 요거트 하면 망고 요거트. 그리고 팥빙수도 스무디도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아니 과일 팥빙수 특히나 망고 팥빙수가 요즘에 2015년 핫 트렌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마음껏 못 드셨다면 오늘 그야말로 푸짐하게 드리잖아요. 방송에서만 65번 그러다 보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큰 망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망고 과육도 이게 사이즈가 넉넉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우유만 살짝 얼러주셨다가 요즘 믹서우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우유빙수도 바로만 드실 수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즐기시면 되는데 요즘 밖에 나가서 망고 빙수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밥값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거를 집에서 너무 편하게 드시는 거고요. 제가 친구한테 뭔가 한턱 쏠 일이 있어서 밥을 샀어요. 그다음에 친구들 고맙다고 망고 빙수를 쏜다고 했는데 밥값하고 얼추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밥값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이제는 디저트다 푸시기다 마음껏 드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정말 푸짐한 구성으로 만나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댁에서 아침 마음껏 드셔보실 수 있겠죠. 방학 때 애들한테 주기 딱이에요. 지금 방학 시작이니까 8월 말까지 방학 때 많이 드실 수 있는 찬스 오늘 가장 많이 챙겨드릴 거고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스 박스 들고 가시면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방송에서만 도대체 몇 봉이에요? 65봉 이거를 다 챙겨가지 마시고 한 반만 가져가셔도 한 3분의 1만 갖고 가셔도 야외에서 즐기시기가 딱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녹아버려서 물이 되는데 이건 과일이니까 시원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올 들어서 지금 가장 더운 시기에 계시기 때문에 시원한 것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지금 100% 천연 아이스망고를 가져가시는데 40팩이 기본 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엄청난 양을 더 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방송에서만 25팩을 더해서 40팩 더하기 25팩 해보세요. 65봉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마트 가셔서도 요즘 편의점 가셔서도 이렇게 스틱형으로 된 망고는요. 품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놓치지 마세요. 방송에서 가장 많이 챙겨드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또 하나의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홈앤쇼핑에 하면 또 릴레이 팡팡 빼놓을 수 없잖아요. 홈앤쇼핑에 쏘겠습니다. 8월 한 달 내에 누적 금액 10만 원 이상 되시면 만 원에 또 적립금까지 현금처럼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혜택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거니까 망고 드시고 적립금의 혜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물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방송 몇 번 더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